부경제 오경주 6번, 2번, 6번, 2번 그 다음에 10번, 11번 대단 좋습니다 6번 금화휴즈히트, 2번 미러클마린 2번 미러클마린과 6번 금화휴즈히트 2마린 선두 싸움, 6번 금화휴즈히트가 조금씩 앞섭니다 2호식 기수와 6번 금화휴즈히트 금화휴즈히트 결승선 가장 먼저 통과 이어서 2번 경주력 800m 제주의 금요경마 1경주 금요일 제주 1경주입니다 잠재력이 가장 좋은 마필로 보입니다 안도축에서 6번 윤비성을 쌍복식 대가리로 놓고요 기본능력 감춰놓고 있는 3번만 만복 쌍복식 6번, 3번 3번, 6번, 2번, 2번, 2번 2마리 선두권 경합, 3, 4위권에 4번, 5번이 왔었습니다 선두 3번 만복이 구직에 나서면서 3번, 6번, 2번, 4번 4번, 2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메추럴파크 서울 7경주 출발했습니다 서울 경마 4천 7경주입니다 3번, 희망 챔프 자, 이 놈을 쌍복해가지고 놓고요 6번, 원더풀 퍼직 3번, 희망 챔프 자, 이 놈을 쌍복해가지고 놓고요 6번, 원더풀 퍼직 1번, 2번, 10번, 그리고 3번 희망 챔프의 탄력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1번, 2번을 바깥쪽에서 10번, 원더풀 퍼직 3번, 희망 챔프입니다 레트럴파크 부산 경남 4경주 출발했습니다 전진국 이수와 함께하는 7번, 고흥 클래스가 가장 앞서있는 가운데 11번 국대 히어로의 걸음도 살아나면서 2위까지 올라섭니다 7번, 11번, 2마리가 앞서있습니다 선두는 7번, 고흥 클래스입니다 전진국 이수와 7번, 고흥 클래스 가장 앞서있고 그대를 11번 국대 히어로 10번 범왕 골드 따르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경주력 800m 금요경 마체조의 이경주 10마리말 출발했습니다 금요일이 제 2경주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승부처인데요 자, 10번만 아이언룩을 놓고 한 방 찍어먹고 들어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력 한 방, 까래쟁이 싹 뻗고 곽정이가 기승을 한 7번만, 황금계 앞반입니다 땅복지 10번, 7번, 10번, 7번 10번 아이언룩이 바짝 안쪽을 뻗어듭니다 10번, 7번 두 번의 경합, 선두를 10번 아이언룩 10번, 7번, 6번, 10번, 7번, 6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레트넌파크 서울 삼경주 출발했습니다 토요경마, 과천, 순경주입니다 10번만, 비카나르마 자, 줄어든 경주거리 자, 외곽에서 무빙으로 가볍게 올라 선꽃으로 보입니다 자, 땅복지 10번 대가리에 자, 줄엽 한 방 직전에 발표가 좀 잘 나오면서 성적이 나왔죠 자, 기습 천행까지 때릴 수 있는 5번만, 자이언트엠의 한 방입니다 10번, 5번, 10번, 5번 두 마리가 앞서있습니다 선도는 안쪽 5번 자이언트엠, 정정희 기수와 5번 자이언트엠이 가장 앞서있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10번, 비카나르마가 2위로 5번, 10번, 두 마리가 앞서고 저구드로 치